우리 사회의 다양한 눈으로 제주의 가치를 더하는 시간 오늘의 시선 오늘의 시선 시간 오늘은 제주동물권연구소의 김란영 소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소장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람을 뚫고 오셨습니다. 네. 태풍이 이제 긴장이 됩니다. 빨리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지난 3일이죠. 광주에서 도축장에서 하역 중이던 한우 한 마리가 도축장을 탈출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약 한 650m 정도 20분간 질주하다가 창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별다른 저항 없이 붙잡혀서 다시 도축장으로 끌려간 일이 발생했습니다. 너무 가습 아픈 일인데요. 살려고 도망 나온 소를 꼭 죽여야만 했나 하나 하는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오늘은 도축장에서 살아남은 동물 이야기와 동물들이 마지막 안식처인 센츄어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 기사 저도 봤거든요. 도축장에서 벗어나서 소가 막 숨가쁘게 내달린 사진이 나와 있었고 그런데 소들이 도축장에서 탈출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종종 그런 사례들이 접하게 되는데요. 가깝게는 2018년에 도축장에서 소 두 마리가 탈출한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국내에서는 도축장에서 탈출한 소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도축장으로 다시 끌려가서 도축이 되는 데 반해서 해외인 경우에는 동물 단체들이 소를 구조해서 센츄어리에 보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동물 단체들이 구조를 해서 돌보겠다고 했지만 그게 이루어진 사례는 없습니다. 아마 그 재산권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들이 얽혀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그 센츄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센츄어리가 우리말로 하면 보금자리는 안식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세하게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센츄어리는 위험에 찬 동물들을 구조해서 이들을 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조성한 안식처입니다. 동물들이 건강을 회복하면 본래 살던 곳이나 새로운 거주지로 보내는 동물보호센터와는 달리 센츄어리는 동물들이 평온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돌보는 그런 시설인데요. 그래서 센츄어리를 종종 동물들의 요양원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물들의 요양원. 네. 비슷한 개념일까요? 동물보호센터가 저는 생각이 나는데 제주도에도 있고 전국에 다 있습니다. 공공기관마다. 그거는 센츄어리와는 좀 다른 개념인가 보네요. 아주 큰 차이가 있고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는 사실상은 계류장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있다가 입양이 되거나 입양이 안 되면 안락사를 시키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동물보호센터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동물보호센터와 계류장은 정말 감극이 굉장히 큰 건데 말씀 듣고 보니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아까 해외의 경우에는 도축장에서 탈출하는 소나 이런 동물들을 구조하면 센츄어리에서 보호를 하는 사례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어떤 사례들인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한 가지 소개를 해 드릴 사연은 미국에서 지난해 8월경에 도축장에서 탈출한 소가 숲속에서 4개월 동안 털을 잡고 그 주변을 배회했던 그런 사례인데요. 주민들은 이 소에게 비엔나라는 이름을 지어줘서 부르면서 먹거리를 챙겨줬다고 합니다. 비엔나를 여러 번 주민들이 구조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사람을 경계하기도 하고 그래서 매번 실패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동안 먹을 거를 챙겨주다 보니까 포동포동 살이 쪄서 주민들은 본인들이 잘 챙겨줘서 그랬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결국에 비엔나가 구조가 되었는데요.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엄마랑 똑 닮은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임신 상태였던 겁니까? 그렇죠. 그동안 헤맸던 이유가 아기가 태어날 안전한 장소를 찾고 있었던 거고요. 정말 자기하고 아기를 잘 보살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를 확인했던 겁니다. 굉장히 신중한 엄마였던 거죠. 그리고 결국 비엔나가 살찐 것은 임신했다. 살찐 게 아니라 임신했다는 것도 그때야 알게 된 거죠. 비엔나는 도축장에서 죽음을 직감하면서 뱃속의 아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탈출을 감행했던 겁니다. 탈출에도 필사적이었던 이유가 있었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몰랐고 그렇죠. 모르죠. 나중에 결국 알게 됐는데 그걸 본 동네 마을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까 비엔나라고 말씀하셨죠? 이름이. 생츄어리에서 아기 소랑 아마 같이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런 경우가 굉장히 드물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도축장으로 향하는 트럭을 보면 소들은 일찌감치 죽음을 눈치채며 탈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도축장에 도착해도 트럭에서 내리지 않는다고 하고요. 결국 내려지게 되겠죠. 이 소들은. 그래서 도축장을 향할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린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은 소가 없다고 하는데요. 죽음을 직감한다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탈출을 감행하는 것도 굉장히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경로가 굉장히 철망이라든지 굉장히 여러 가지 복잡한 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틈을 이용해서 용기를 내어서 탈출을 감행을 한 거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얼마나 살고 싶었으면 그랬겠냐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단순히 탈출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소뿐만 아니라 동물들의 삶 전체로 흐르는 매 순간 숨 쉬며 살고자 하는 그들의 의지, 희망 전체를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얘기하면 굉장히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렇다고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전부 다 부정할 수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이런 모든 동물들을 구조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게 현실이잖아요. 맞습니다. 세상에 모든 학대받는 동물을 구하기에는 힘듭니다. 그렇지만 대신 센츄어리에 들어온 모든 동물들이 각각 다른 동물 수십억 명의 대변자 역할은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센츄어리에 있는 동물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먹는 상품이 그냥 제품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고요. 또 동물을 살리는 일을 통해서 인간과 비인간이 비인간 동물들이 공존하면서 사는 모습을 그림을 그려지게 되겠죠. 살아있는 그들의 다양한 면을 접하게 되면 사실 한우는 죽이기 위해 키우는 유구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얼룩소를 임신시켜야 우유가 나오는 것도 알게 되고 그 얼룩소가 젖자는 기계가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됩니다. 우리와 다르지 않다는 그런 느끼는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 좀 보고 이해하게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람들이 축산 동물을 만나볼 기회가 굉장히 적잖아요. 그래서 센츄어리를 통해서 이러한 동물들을 만나게 되면 좀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센츄어리에 있는 동물들은 아마 이름들이 다 있을 겁니다. 맞아요. 맞습니다. 도축장으로 들어가는 동물에게는 이름이 사실 없죠. 네. 다 숫자로 되어 있죠. 동물의 이름을 부여하고 나면 그 존재 가치가 또 생기기 때문에 쉽사리 도축을 한다든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맞습니다.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거죠. 이름을 부르게 되면. 이름 부르고 잡아간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얼마 전에. 동물을 구조하고 또 치료하고 돌보는 역할을 하는 것 외에 센츄어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있을까요? 동물에게도 착취당하거나 학대받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철장에 둘러싸인 동물원 또 비좁은 우리 혹은 정육점 진열대가 아닌 곳에서 온전히 자기 삶을 누리는 센츄어리의 동물들은 인간의 그동안 거대한 착각에 빠져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게 되는데요. 동물이 인간이 이익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지각 있는 동물 존재 그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을 지냈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장으로 센츄어리는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동물의 권리를 보여주는 장. 그게 센츄어리의 역할이기도 하다는 말씀하셨는데 그 센츄어리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이 센츄어리는 굉장히 뭐랄까 익숙하지 않은 용어이기도 한데 어떤 동물들이 머물고 있습니까? 센츄어리는 크게 사자 코끼리 등 야생동물이 사는 곳이 있고요. 소 돼지 축산 동물이 사는 곳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야생동물 센츄어리 중에는 멸종과 밀렵위기에 놓인 동물종을 보호하는 곳들도 있지만 인간에게 포획돼서 자유를 잃은 야생동물들을 구출해서 돌보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생동물 밀렵에 반대하면서 미국에 설립된 와일드 애니멀 센츄어리가 있는데요. 이 와일드 애니멀 센츄어리는 동물원이나 불법 사육시설에서 구조된 사자 호랑이 곰 늑대 낙타 등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야생동물 센츄어리까지는 들어봤었는데 축산동물 센츄어리는 처음 들어보는 개념이거든요. 동물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개념일 테고 감금을 하지 않는 아마 그런 구역일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모습일지 잘 상상이 안 가서 궁금합니다. 야생동물 센츄어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연 다큐멘터리 모습처럼 아프리카의 넓은 평온을 상상하시면 되고요. 축산동물 센츄어리는 평화로운 시골 목장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림책을 닮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소화양이 한데 어우러져서 초원에서 풀을 뜯고 또 오리와 당 무리가 그 주변을 이렇게 바삐 돌아다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하시면 되는데요. 좀 목장과 다른 게 있다면 센츄어리 동물들은 매일 아침 젖을 짜지 않아도 되고 또 털을 깎이지 않아도 되고 또 억지로 알을 낳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온갖 착취와 학대로부터 해방된 동물들은 비로소 가장 자연스러운 방식과 자유로운 모습으로 센츄어리에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요. 축산동물 센츄어리 이게 생소하지만 또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긴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시작이 된 겁니까? 축산동물 센츄어리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있는데요. 1986년 미국의 동물권 활동가 진 바우어가 구조한 양입니다. 양 힐다입니다. 힐다는 어느 가축장의 동물 사체 더미에서 발견됐는데요. 몸이 허약해서 상품성이 떨어져서 그냥 산채로 버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바우어가 힐다를 구조하게 되면서 팜 센츄어리를 세우게 됩니다. 이 팜 센츄어리는 오직 인간에게 사용되기 위해 사육되는 축산동물을 구출해서 보호하는 데 나가서 축산동물 착취를 금지하는 정책도 펼치고요. 그리고 비거니즘을 전파하는 데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혹시 국내에도 이런 센츄어리가 있습니까? 국내에도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요? 네. 2020년에 5월에 최초로 국내에 센츄어리가 설립이 됐는데요. 새벽이 센츄어리가 있습니다. 이 새벽 1회에는 종돈장에서 공개 구조된 돼지이고요. 실험동물로 태어나 쓸모를 1차 안락사 위기에 처했던 구조된 돼지 잔디가 새벽이하고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천 곰보금자리에는 동물단체 카라와 곰보금자리 프로젝트가 2021년 웅담 채취를 위한 사육곰 농장이 폐업하면서 구조한 사육곰 13마리를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물해방물결이 2021년 구조한 홀스타인종 소 5마리는 달뜨는 보금자리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건 단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센츄어리고요. 단체가 아니어도 개인들이 종종 구조해서 돌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국내에도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군요. 그것도 있고 웅담 채취는 저 어릴 때 웅담 채취하는 모습 보면서 참 끔찍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너무 잔인하죠. 이게 최근까지도 그런 일들이 다 있었군요. 지난 7월 19일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 주관으로 해서 생츄어리 활동가들과 동물을 돌보는 마음이라는 타이틀로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는데 용혜인 의원실과 공보금자리 프로젝트 그리고 달뜨는 보금자리 새벽이 생츄어리 활동가들이 토론회를 가졌는데요. 기본소득당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때 동물착취적인 동물원을 센츄어리로 전환하고 하자는 그런 공약을 내걸었던 적이 있고요. 또 다양한 동물동책들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우리 현대인들이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이 공간은 대부분 인간 중심의 공간이잖아요. 그런데 이 센츄어리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동물이 주인공인 동물이 주인인 그러한 장이기 때문에 활동가들이 돌봄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연구의 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토론회에서 돌봄의 경험 그리고 그런 경험을 분석하고 의미를 찾고 동물들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러한 센츄어리를 벗어나거나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한 어떤 센츄어리에서 사람들이 그런 동물들에게 다가갔을 때 굉장한 어떤 경이로움을 느끼게 된다고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나누어졌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대중들은 그 경험에 대해서 이해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관련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었군요. 그런데 글쎄요. 이게 사람도 아니고 동물을 돌본다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일단은 우선 쉬는 날이 없죠. 생명을 돌보는 것에는 당연히 쉬는 날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저도 유기견 유기묘를 돌보고 있는데요. 한 18명을 돌보고 있습니다. 명이라고 하시네요. 그렇죠. 여기는.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밤늦게 약속을 잡는 일은 거의 존재하지 않고요. 그래서 유익한 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힘들 때가 직장에서 외부로 출장을 할 때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알바생도 써보고 지인 행위 부탁도 해보고. 그래서 그러면서 세월이 15년이 흘렀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센처리 활동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명감을 가지고 있고 저하고 비슷하거나 더 큰 어려움이 많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축산동물을 돌봤던 그런 경험이 거의 전무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상세하게 어떤 상황들을 기록을 하고 세심히 주의를 살핀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데 우리가 추측 가능한 것은 굉장히 재정적인 또는 인력난들이 많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돌봄을 돌보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라고 토론회에서 이야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돌봄을 지속할 수 있는 지원이 무엇인가가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급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을 추구하는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구조에서 돌본다는 것은 수익은커녕 돈만 나가는 일인데. 돈만 나가는 거죠. 그렇죠. 모든 장소, 먹거리, 인력 모든 것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지원이 이루어지려면 사회적인 공감이 필요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기본적인 논의를 하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생명을 돌본다는 것은 책임이 필요한 건데. 우리가 전에도 유기견, 유기묘 얘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책임을 너무 안 질려는 사람들이 가끔씩 그런 유기묘를 발생시키는 경우들이 있죠. 말씀하셨듯이 생명이라는 것이 내 출장 간다고 잠깐 멈출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을 지속하게 하는 일은 뭘까요? 사람들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호감을 가지고 있죠. 기본적으로요. 살리는 일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고 살리는 일에 굉장히 행복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제 가까운 활동가들도 보면 동물을 돌보고 서로 교감하고 눈 보고 이야기하고 화를 소통하는 일이 굉장히 즐겁다고 해요. 그래서 이 즐거움을 느끼는 자를 이기는 자가 없잖아요. 사실은. 저는 즐기는 경지까지는 가지 않았는데요. 힘들 때는 그냥 힘들어하고 좋은 날도 많고. 또 내 곁을 떠나는 그런 동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런 경우를 펜로스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 1년 내내 우울증을 앓았던 기억도 있습니다. 어쨌든 시간이 갈수록 또 돌보는 동물이 많을수록 각각의 사연이 많을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어떤 힘듦을 넘어서 정신적인 어떤 변화와 성장은 굉장히 놀랍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인류가 살아가는 현재의 시스템은 굉장히 약자에게는 굉장히 폭력적이죠. 특히 고통을 느끼고 살고자 하는 동물들은 이런 시스템의 부당함을 목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몸짓으로 음성으로 소리를 치고 있지만 인간이 우리는 그것을 잘 듣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소리가 우리의 가슴을 통과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들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활동가들이 대부분 마음이 어떠냐면 동물은 당연히 존중하고 사랑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넘어서 인간도 존중하고 사랑한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항상 육식 자체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잖아요.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습니다. 산업화된 이 체계가 만들어오는 비인간적인 시스템. 여기에 희생되는 동물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움을 많이 느끼시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활동가들도 같이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은 다를 수 있는데 이렇게 묵묵히 활동하는 활동가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 또 응원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마음이 좀 복잡해집니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오늘 제주동물권연구소의 김나령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